아 조심조심! 아 조심조심! 두개 다 살짝 잡고 가요 네 살짝살짝 잡고 네 그냥 내려오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내려오면 돼 아 약간 느낌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합류한 태양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MTV가 이제 처음이라서 별래 MTV 동호회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선배님들 따라서 즐겁게 한번 라이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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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라멘 로드를 타다가 MTB에 너무 관심이 커가지고 일단 그 주위에 이제 같이 타던 친구들이나 이제 멤버들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먼저 사고 바로 가입 신청했습니다. 1주일밖에 안 됐어요? 가져온 지 1주일만에 지금 첫 라이딩 나왔습니다. 오늘 타보시니까 로드랑 차이점? 신세계네요. 완전 다른 느낌이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스트림하고. 점점 더 빠졌을 때. 벌써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를 붙이면 안돼요. 벌려야 돼. 다리를. 오케이. 자 그럼 계속 가세요. 겁내지 말고 쭉쭉 가세요. 축가 너무 느립니다. 조금만 더 하셔도 돼. 아, 나 진짜 예뻐. 톡톡톡 톡톡톡 갔다가 올라가세요 바로 반동이어서 톡톡톡 톡톡톡 잘 타십니다 다리를 너무 붙었어 벌려요 다리를 이것도 아닙니다 와 너무 좋아 완전 신세계 최고 너무 재밌네요 근데 테크닉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기본기부터 해서 좀 열심히 다져서 좀 더 빡빡한 다음 단계 코스 따라 다음주도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한번 더 이렇게 잡다가 손을 확 밀면서 내려오시면 되요 두 배꼽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약간 왼쪽으로 내려오세요 왼쪽 어우 잘 타신다 어필이 문제예요 어필이 문제예요 저게 잘 타시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어 이거 다 탈 줄 알았어 어필은 왜 이렇게 안 되죠 어필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계속 슬림나고 슬림나 빠지고 핸들링도 안 되고 와 너무 어렵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턱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여기서 한번 초반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뒤로 와보세요 여기서 시작하면 안 어렵거든 저 완전 뒤로 붙으세요 이 정도로 어후 잘 탄다 어후 잘 탄다 초 치고 진짜 좋습니다 아 조심조심! 괜찮아요? 어떻게 넘어진거야? 아 너무 빨라지 않았다 아이고 잘 타셨는데 고급 때문에?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내가 상관없나 자 그리고 저기 내려오면 돼 여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되거든 지금은 할거에요? 안할거에요? 하도 돼 해볼라고? 자전거 믿고 와 그리고 잡아줄게 우리가 엉덩이 엉덩이 일어서 엉덩이 일어서 엉덩이 들고 완전히 들어 브레이크 잡으면 안돼 그냥 믿고 내려와야 돼요 겁먹지마 오늘은 뒤로 살짝 빼고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 안돼 여기서는 내려와서 여기 있지만 잡는거야 네 살짝만 잡아 두개 다 살짝 잡고 네 살짝 살짝 잡고 네 그냥 내려오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내려오면 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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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그대로 내려와 그 균형은 잡아야 돼 오 대박 대박 우와 자전거 타자면 돼 여기 탄 사람 처음 봤어 자전거 타자면 돼 자전거 타자면 돼 한번 쓸려고 했습니다 와 진짜 진짜 잘 탄다 재밌네요 아 지금 갑니다 아 겁나네요 근데 처음 타려니까 아 겁나요 무서워요 하하하하하 정말 좋네요 하하하 오마다 아까 솥도에 못 이겨서 약간 슬림 나긴 했는데 네 그 정도는 뭐 아 이 정도는 뭐 가뿐합니다 여기를 내려갈 때 자세 낮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상처 한번 보여주시죠 어 잘 티가 안나네요 세게 불렀어도 하하하하하하 살짝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탄 느낌으로 불렀어 하하하하 일어났어 이게 이게 더욱이 됐어 잠깐만 저희카드 어 아니구 뭐 아이가 차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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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